명창들 이렇게 한자리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.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. 8시 반부터 또 2차가 있다는구만요. 그거는 시간이 돼야 하니까 그때까지 잘 즐겨주시기 바라고 우리 진도를 앞으로도 계속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 이 즐거운 날 오늘이 44번째 진도 군민날 생일날입니다. 군민날 지금에서 이 좋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뵈리신 이동진 군수님과 진도 군의 김성은 의장님을 빌어낸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날씨가 조금 차가운 것 같습니다마는 작년에 비해서는 오늘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. 끝까지 즐거운 시간 같이 계시고 건강하게 내년에 또 다시 뵙기를 약속드리겠습니다. 대단히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의장님께서는 어디 멀리 계신가 봐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